빠르게 갑니다. 자, 임기씨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땡! 하하하하 땡! 오빠! 괜찮겠어요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지민... 맞아! 저 모자이크 차게 팀 헥슨이 했어요. 하하하하하하 아, 이게 계속... 하나, 둘, 셋! 하하하하하 야, 큰일났어요. 이야,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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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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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세워 야 야 야 세워 하나 둘 셋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저거 뭐해? 요 저거 뭐해? 저거 뭐해? 에? 에? 뭐야? 나 BTS를 진짜 좋아하는데 나 정말 안해 그리고 BTS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욕을 먹게 그러면은 메이저님이 경고했잖아 메이저님이 뭐라고 경고했나요? BTS 선배님 얼굴은 다 외워 네 아무래도 당연해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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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아 방탄소년단 큰일 날 뻔했어요 얼굴 이상하게 보여 그 방탄 피 피 아니 그럼 이렇게 지루고 다는 거다 더 TV 봤을 때 이거 다 봐줘 아시죠? 아 아 여러분 상의에서는 다행이라고 아 아 아 안녕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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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